네, 글로벌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뉴욕 증시는 간밤 상대 지수가 전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CEO인, 아, 트위터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 드러나면서 트위터 주가가 폭등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지분 9.2%를 현재 보유한 상태입니다. 지분 가치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90, 29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번 지분 매입은 패시브 지분, 즉 경영권 없는 단순 지분 보유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입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사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트위터에 대한 바이아웃, 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트위터 주가가 간반 무려 27%나 치솟았는데요. 49달러 9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새로운 CEO인 하워드 슈츠가 스타벅스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CEO로 처음 선임됐을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곧바로 이 계획을 실행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스타벅스 측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는 대신 직원과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점, 또 공급망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등의 회사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5년 전보다 발행 주식수가 현재 20% 가량 줄어든 상태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고, 이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주식은 지난 밤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88달러, 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스타벅스의 실적에 대해서는 성장세를 지속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57% 이상이 여전히 스타벅스의 매수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입니다. UBS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UBS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니오 주가가 44%나 하락을 했다면서 이제는 매수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가지 신규 차량의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이를 토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거라고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올해 예정된 3가지 신 모델 출시가 니오의 판매를 가속화할 전망이라는 건데요. 이 3가지 제품 중에는 일단 지난달에 1차적으로 인도됐던 ET7 중대형 세단이 있고요. 또 남은 두 신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함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UBS에서 목표 주가는 낮춰 잡았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가 종전에는 46달러였는데요. 32달러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수식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상장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니오 주가는 8.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종가 23달러 8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회사인 허츠입니다. 6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허츠는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와 이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6만 5천 대의 폴스타 전기차를 구매하고 렌탈 차량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폴스타의 전기차 렌트 차량은 허츠를 통해서 올해 북미 그리고 호주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양산은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는데 이번 파트너십이 지난 10월에 허츠가 발표했던 북미 최대 규모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로 전기차 렌트카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츠는 10만 대의 테슬라를 올해 말까지 또 구매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6만 5천 대까지 추가가 되면서 오늘 주식이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는 23달러 3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할인소매업체 올리스인데요.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상약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고객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리스의 재고 그리고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리의 주식은 튀어오를 준비가 된 용수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이 올리스가 고품질 상품에 대해서 그동안 할인 판매가 적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모멘텀이 다음 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기에서 이제는 최고의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라면서 올리스의 매출이 개선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리스는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서 1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는 49달러 5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동향 살펴봤습니다. 저는 강민정이었습니다.